안녕하세요. 경영학과 박경환 교수입니다. 여기 이 시간에는 경영학과에서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데 수강신청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 수강신청 전에 제가 아무래도 경영학의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과목을 수강신청할 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경영학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1학년, 3학년, 경영에 따라 2학년에 편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 편입을 할 때 또는 입학을 할 때 수강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학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학은 전공기초하고 크게 보면 전공기초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전공 분야, 주전공 분야가 있어요. 이거는 생산, 마케팅, 재무, 해계, 인사조직, 정보 시스템 이 주전공 분야에 관한 기둥이죠. 기둥과 같은 이러한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을 전체적으로 응용 또는 종합하는 이러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경영학은 세 덩어리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죠. 기초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중심 기둥이 되는 각 전공 영역들 생산, 마케팅, 재무, 해계, 인사조직, 정보 시스템 이러한 기둥이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영학을 전체 아우르는 종합적 과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늦게 듣는 게 좋겠죠. 좀 종합적인 그런 과목들은요. 기초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중심 과목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과목 듣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영학의 어떤 과목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그 전공 기초 과목을 보면 경영학 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학의 전반적인 어떤 전체 틀, 기본 개념, 경영학의 구조를 가리키는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죠. 경영학 원론이. 경영학 전반을 다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행동론은 인간과 조직에 대한 기초 개념을 가리키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인적 자원 플러스 물적 자원 물적 자원이라면 시설 또는 자금 이런 걸 얘기하죠. 이거를 결합을 해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서비스를, 갓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가치 창출이라고 그러죠.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이거는 인적 자원 플러스 물적 자원의 결합을 통해서 가능한데 특히 조직행동론은 인적 자원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경영수학하고 경영통계 및 자료분석 이 두 과목은 물적 자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초 과목입니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심리적 측면에 대해서 많이 조직행동을 통해서 배우고 사물이나 물건, 자금은 수치로서 많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치화된 자료로. 그래서 경영수학과 경영통계 및 자료분석이라는 과목이 기초 과목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경제학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원론 1도 있고 2도 있는데 경제학원론이라는 것은 기업 비즈니스라는 게 경제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현상을 큰 흐름을 알아야 돼요. 경제 용어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경제학원론을 기초 과목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과목을 토대로 해서 각 전공 영역이 있어요. 생산, 마케팅, 재무, 해계, 인사조직, 전공시스템 이런 큰 기둥, 전공 영역이 있어요. 먼저 그 생산관리 쪽의 과목들은 대략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쪽은 주로 생산과 관련된 어떤 지식 개념들을 학습합니다. 생산이라고 하면 이제 요즘은 생산과 서비스도 생산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품도 있지만 요즘은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통신 같은 것도 서비스 생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이든 어떤 서비스 간에 생산과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고 마케팅 쪽 과목들은 주로 생산을 했으면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도 해야 되고 홍보 광고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등등. 그래서 마케팅 쪽 과목들은 주로 판매 또는 광고 그런 중심의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이쪽 생산관리 쪽 과목에서는 생산 운영관리 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이거는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필수 과목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고 또 이런 필수 과목이 생산관리 전공 분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생산 운영관리 과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쪼개놓은 것이죠. 마케팅 전공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원론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졸업하기 전에 이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원론은 마케팅 총체적으로 다루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과목들은 좀 세분화된 마케팅 원론을 좀 세분화된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재무 파트, 재무 쪽에는 재무관리가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죠. 전공 필수 과목이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재무관리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더 자세히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공 필수는 재무관리입니다. 해계 쪽 분야는 해계의 이해가 전공 필수 과목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죠. 나머지 과목들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세분화된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 인사조직에서는 인적자원 관리가 필수 과목이고 나머지는 좀 더 세분화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전공 분야에서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필수 과목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고 나머지 과목들은 전공 필수 과목을 좀 더 세분화시켜 놓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마케팅이나 주로 마케팅 과목하고 인사조직 쪽 과목은 조직 행동, 인간 심리적 측면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경영수학하고 경영통계 및 자료분석 과목은 재무관리나 생산관리할 때 많은 개념을 제공해주는 기초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알고 경영수학과 경영통계는 왜 배우냐 그러면 나중에 생산관리 쪽 과목 또는 재무관리 쪽 과목을 공부할 때 이런 기초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영수학이나 경영통계학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공 영역을 이렇게 지금 둘 낸 여섯 개로 나눠놨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영의 구조인데 물건을 일단 경영하려면 생산해야 되죠. 생산하는 생산기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고 그럼 생산을 했으면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 홍보, 유통, 시장조사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생산했으면 팔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학습하는 그런 과목들이죠. 그런데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 다시 말하면 돈을 조달해서 투자해야 되죠. 그렇죠? 생산, 판매를 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돈을 조달하고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냐. 그런 투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러한 재무관리인데 여기는 투자론, 선물옵션, 금융상품, 보험학, 언론 이러한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생산해서 물건을 팔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고 그런데 그건 다 누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특히 재무관리와 관련돼서 해계전공이 있는 해계전공은 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할 때 어떤 자금 흐름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돈의 흐름과 관련됐는데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게 해계학입니다. 해계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계 분야는 자금의 흐름 이거를 기록 또는 기술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그 해계법이라든가 어떤 해계 절차의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어떤 그 자금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들을 외부에 기업 외부에 공지를 해서 그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현황을 알려줄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기록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금을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기술하는 게. 그래서 해계학이라는 전공 분야가 따로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세무 해계학과가 있어서 거기서 그 학과에서 또 이 분야만 또 별도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어찌됐든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자금을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순서인데 그런데 그건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또는 사람과 조직이 그 일을 담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인적자원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람이 속한 조직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가 필수 과목이고 나머지 과목들이 세부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또 정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해요. 요즘에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기반의 어떤 정보 시스템을 경영에 활용하거든요. 또는 기업마다 그 MIS가 구축되어 있는 게 많아요. 정보 시스템이죠. 조직이 좀 커지면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필수 과목이 경영 정보 시스템 과목입니다. 나머지는 좀 더 그 과목을 세분화시킨 그러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초 과목이 있고 기초 과목 위에 그러한 어떤 기둥 여섯 가지의 경영학의 전공 분야의 기둥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 과목에는 전공 필수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나머지 과목들은 전공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공 기초 과목도 선택 과목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필수 과목은 아니니까 선택해서 듣는 거지만 그래도 기초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용 및 종합 과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여섯 가지 전공 분야를 전체를 아우르는 과목으로써 경영 전략, 경영 혁신, 국제경영, 해사법,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 이러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학년으로 입학했을 경우에는 전공 기초 과목에다가 플러스 교양 과목을 결합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는 거고 1학년으로 입학하셨을 경우는 그 다음에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1, 2학년에 있는 그 학기에 개설된 전공 필수 과목을 먼저 수강 일단 우선적으로 수강신청을 고려해야 됩니다. 3학년에 편입한 경우에는 그래서 필수 과목을 먼저 개설된 필수 과목을 수강신청을 한번 계획을 하시고 그러니까 3학년으로 입학하신 분은 필수 과목을 보통 이제 1학기에 개설되는 경우 과목도 있고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도 있는데 일단 자기 학기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3학년 1학기 때는 1학기에 개설된 거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2학기에 개설된 필수 과목을 수강신청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필수 과목 수강신청하려고 4학년 때 깜빡 실수해서 전필 과목을 졸업할 때 4학년 2학기 때까지 수강신청을 못하면 잘못하면 졸업이 좀 필수 과목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3학년 때 3학년 1, 2학기 때 전공필수 과목은 다 수강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편입이 경험에 전공필수 과목을 1차적으로 수강신청을 고려한 다음에 1, 2학년 전공기초 과목 중에서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수강신청하면 돼요. 다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고 싶은 그런 과목들이 있으면 전공기초 과목에서 수강신청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영역 중에 전공선택 과목 중에서 여러분이 2, 3학년 중에 있는 전공선택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목을 추가적으로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3학년의 경우에는 교양과목을 수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적대학에서의 이수한 과목을 교양 30학점을 다 인정받기 때문에 교양과목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2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는 일단 전공기초과목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양과목도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2학년에 개설된 전공필수과목도 동시에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2학년 편입은 전공기초과목, 교양과목, 그 다음에 전공필수과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1, 2학년 중에 있는 과목들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1학년 입학의 경우에 교양과목이 30학점입니다. 그러니까 10과목이죠. 이거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 1학년에 입학하는 졸업하기 위해서는 교양과목 30과목에다가 전공필수과목이 18학점, 6과목을 아까 얘기했죠. 들어야 되고 졸업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전공선택은 21학점, 7과목을 최소한 들어야 돼요. 물론 그 이상으로 보통 다 듣죠. 전공선택과목을 7과목 이상으로 대부분 듣는데 어쨌든 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공선택과목을 최소 21학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140학점이 돼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0학점은 전공필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전공선택과목이 최소 7과목 이상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과목들은 교양이 됐던 전공선택을 추가적으로 듣던 아니면 타학과, 타학과 과목은 일반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타학과 과목을 듣던 그런 것들을 채워서 140학점이 돼야만이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학년 입학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입학의 경우에는 교양과목 30학점은 전적대학교의 학점 중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양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듣고 싶으면 더 들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본교에서의 동일 과목을 수강하면 그 학점이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전공선택과목은 본교에서 그 과목을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과목을 수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수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과목 중에서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전공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본교에서의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 전공선택과목 중에 인정받은 과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은 과목들은 이미 전공선택으로 우리 경영학과에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과목, 동일한 과목을 다시 우리 학교에서 수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2학년으로 입학했을 경우는 당연히 전공필수과목 들어야 되고 전공선택과목도 최소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양과목도 2학년을 편입했을 때는 부족한 학점수대로 더 수강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양과목이 2학년의 경우에는 교양과목이 30학점이니까 2학년의 경우에도 교양과목이 다 인정된다고 그렇지 않네요. 교양과목도 고려해야 되겠네요. 2학년 입학한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조금 2학년 입학한 경우는 조금 수강신청이 복잡해지죠. 전공필수도 들어야 되고 전공선택도 최소 2수학점 들어야 되고 교양도 함께 부족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복수전공제도라는 게 있어요. 복수전공제도가 있고 부전공제도라는 게 있어요. 복수전공은 타학과를 수강을 해서 타학과의 학위를 다시 받는 학위가 중복받는 거죠. 경영학 학사에다가 또 타학과 학위를 받는 것이고 부전공은 경영학 학사에다가 타학과의 부전공 인정을 받는 학위는 아니고 부전공은 부전공 인정을 받는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제도를 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경영학의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기가 경영학 전공 중에 어느 쪽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과목을 들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또한 졸업하기 전에 필요한 이수학점 140학점 중에서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수강신청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